자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시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죠. 이렇게 버텨내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갈롬은 가게 되어있죠. 갈롬은 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흔들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기적인 시각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이면 상당히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12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13일 금요일이죠. 딱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월 16일 점점 시간은 잘 가고 있고 26일이면 이제 기준일이죠. 양도세 관련 기준일입니다. 여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영부영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즐기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계속 증가한다. 이 부분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상한가 매도 125,800원 아주 강인한 정신력으로 계속 무장을 하면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무장을 정신무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신무장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이 혼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서 이게 정말로 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이런 신념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많이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높게 가죠. 저 때 조금만 참을걸 이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냥 무조건 얻어맞을 각오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면은 또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리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나는 맞을 각오가 충분히 다 돼 있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내려오면은 또 한 주라도 더 늘려봐야 되겠다. 오늘도 좀 내려봐라. 이런 각오로 맞으면서도 수량을 늘리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죠. 공매 수량은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어제 같은 이런 공매들이 시장을 누르기 최적화의 분위기였죠. 네이처셀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5%씩 다 거의 다 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공매량은 2만 5천주 정도 그 정도 나왔죠. 공매 수량은 지금 섣불리 절대로 늘리지 못합니다. 지금 봐서는. 여기에서 더 늘렸다가 전에 한 번 띄었죠. 상당히 크게 한 번 띄었죠. 여기에서 공매 막 늘리다가 크게 한 번 얻어맞았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매를 수량을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그 위치보다도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가를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죠.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는데 지금은 물량을 모으기 정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기죠. 지금 물량 늘리기 정말로 좋은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주가를 상당히 또 시작하자마자 누르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누르고 있습니다. HLB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누르고 있죠. 누르려면 눌러봐라. 어느 정도까지 누르는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누르든 더 눌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 눌러도 더 누르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전혀 관계없는 위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9만 5천원이죠. 9만 5천원. 작년에 기대감만 올라간 게 15만원입니다. 15만원.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9만 5천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신감을 만땅 가질 때죠. 자신감을 만땅 가지고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 물량을 늘리기 참 좋은 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이처셀도 이제 반등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계속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 들어오고 있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 소식이 나오면서 특허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눌려지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바닷권입니다. 워낙에. 워낙에 바닷권에서 이제 좀 올라서려고 하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보면은 외국인이 6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60억 매도. 기관은 뭐 보압 수준입니다. 한 1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62억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별로 나쁘지 않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HLB만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딱 잘라서 무시를 하면 됩니다. 무시를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다른 바이오 주들 다 상승하는데 지금 FDA 문턱까지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그리고 항암 시장은 정말로 큰 시장이죠. 지금 이 바이오 주들 중에 HLB만큼 강력하게 기업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있는 종목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또 올려주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흔들리기 좋죠.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이라기보다 개인들의 마음을 흔들기가 정말로 좋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모건스텐이 오늘도 나오고 있죠. 만삼천주 정도 오늘은 모건스텐입니다. 어제는 JP모건 돌아가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어제 한번 팔고 오늘도 좀 팔고 있죠. 이틀 동안에 물량을 좀 내놓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흔들리기 좋습니다. 지금 딱 흔들리기 좋죠. 개인들 지금 계속 버텨왔지만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외국인 창구에서 나오는 모습 좀 보여주게 되면 완전히 지금 저점이죠. 완전히 저점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면 왜 HLB만 못 가지 다른 것은 다 가는데 HLB만 이렇게 힘이 없네 그런 모습, 이런 분위기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가지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지금 바닷권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정말로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만큼 HLB가 엄청난 가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털어내죠. 정말로 물량 모으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욕심을 욕심이 날만한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런 걱정을 요만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걱정을 전혀 단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자, 지금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주가를 보면 안되면 주가에 계속 흘러가는 이런 상황을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위치만 보면 되죠. 지금의 위치는 리보세라닙은 없는 약이다.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리보세라닙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약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을 가져와서 먹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분명히 있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분명히 있는 약이지만 지금의 위치는 리보세라닙은 없는 약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끌어내렸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흔들림에 털려나가는 개인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다 잘 갔는데 얘는 못 간다. 그러고 어제는 JP모건 팔고 모건스틴니가 오늘은 팔더라. 그러고 있지만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어오고 있죠. 엄청나게 사들어오다가 한 번씩 털어주고 그 다음에 사버리고 또 한 번 훅 털었죠. 털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털고 있지만 장이 끝나봐야 됩니다. 끝나봐야 되고 털어봤자 많이 털 가능성은 아주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상당히 겁을 주기 위해서 개인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딱 그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를 좀 떨어뜨리면서 게시판 이런 데서 몇 마디 쓰죠. 막 쓰면서 어쩌고 저쩌하면 또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좀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손실, 회피, 심리가 좀 나타날 만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흔들어 버리죠.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얘는 못 간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주가를 또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은 거기 이제 참다가 정말로 지금 돌멩이 가격이죠. 돌멩이 가격. 돌멩이 가격에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던지기를 지금 누가 바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정말로 이게 회사가 정말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까 주식을 정말 팔아야 되는 걸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